1. 갈 곳이 어디매뇨 갈 곳이 어디매뇨 머물 곳은 어디련가 대가사와 바로 한 발 바랑에 넣었으니 건뇌의 벗짐인가 수행의 도구인가 수행자의 구도행각은 걸림이 없어라 가질 것도 없었으니 버릴 것도 없다네 무소유에 집착하면 소유가 하늘언다 머물지 말지니 건뇌에 머물지 말며 떠나지 말지니 버리심 떠나지 마라 바랑 매고 길 나서는 나그네의 당당함에 무소유의 소식을 찾을 수 있었네 삼덕의 거삐는 불어서 놓아주고 해탈의 소방마저 벗으려는 벗으려고 하는구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은 부여롭고 그 마음은 부여롭고 머물지 아니해도 발걸음은 가벼워라 발걸음은 가벼워라 머물지 말지니 벗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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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orarCLIP 되 Dust 감사합니다.